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3년 동거의 눈치없는 아가씨 사연 기억들 아시죠? 그거랑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 아가씨가 그대로 결혼을 했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게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남미새들 잘 보란 말이지. 그럼 봅시다. 제목 아니 내가 지 아들한테 쳐맞았는데 아이고 그래 잘 쳐맞았네 이러면서 대놓고 실실쳐 웃고 있는 시아버지 고소할 거야. 오 아니야 남미새는 좀 더 맞아도 돼. 원지 시아버지한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두 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제목 그대로 저희 시아버지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데요.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일단 저는 정말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양가지와 한 푼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이에요. 첫 만남에 당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래 그 아버지는 회사를 달리셨냐? 회사 이름이 뭐냐? 등등 여러가지를 물어보길래 지금은 은퇴를 하셨다.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다.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골프랑 악기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다.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그러냐? 우리 집은 돈이 없다. 그러니까 지원 못해준다. 너희들끼리 살아라. 이러면서 상견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이러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도 원래는 해주기로 했던 집과 결혼식 모두 지원 안 해주겠다고 돌아섰습니다. 왜? 무시를 당한 거니까요.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50일 정도 됐을 때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때 남편이 제 옆으로 제 핸드폰을 강하게 던졌고 그도 모자라 저를 확 밀치면서 주방가위로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어요. 폰을. 이때 누워있던 아이 이마가 살짝 빨개져가지고 바로 데리고 나왔고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죠.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성 쉼터에서 아이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댁에선 그 어떤 걱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고 특히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실실 웃으면서 이제 그만 용서를 해라.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. 아니 잘 참아졌구만. 이런 느낌마저 들었다니까요. 이건 나중에 또 그랬어요. 또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 생활비도 전혀 한 번도 주지 못했죠. 또 집안일도 안 해요. 육아도 안 합니다. 이 모든 것들 다 저 혼자 해요.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정도 됐을 때 저도 한계가 왔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미친 거 아니냐. 제발 나가서 일 좀 해라. 왜 맨날 쳐놀고 있냐.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냐. 등등등. 막 소리 지르면서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런 저에게 돌아오는 건 그냥 폭력뿐이었습니다.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몇 차례나 때렸고요.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뇌진탕 판정은 받았거든요. 분명히.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. 게다가 남편이 돈을 벌지 않아서 지금 나 너무 힘들다.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할라 치면 돌아오면 대답이 그래요. 어. 너도 네 남편이랑 똑같다. 다를 게 하나도 없다. 니들 부부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더 깝깝하고 오장육부가 확 뒤집어진다. 하하하하. 이런 말뿐이에요. 아니씨. 누구 놀리나 지금? 여하튼 아이는 돌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겼고 먹고 사는 돈은 오롯이 저 혼자 다 벌어야 했어요. 그리고 애하원하면 집안일이나 육아 역시 모두 제 몫이었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나 이러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. 당신 아들 도로 데려가라. 이렇게 카톡을 보냈거든요. 합의의원은 추구도 안 해준다니까 소송도 걸겠다라고 했는데 하. 이건 또 칼같이 일시불 하네요. 대꾸도 안 해요.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. 그러면서 당신들은 또 농담이랍시고 야 우리 차 좀 바꿔주라. 우리도 너희 부모님처럼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. 애는 우리가 맞을 테니까 양육비를 줄 수 있냐? 이런 소리는 잘 하면서 말이에요. 이런 건 다 씹어. 사실 제가 시댁에 연락을 그렇게 잘 드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나면 연락을 하곤 했거든요. 근데 좋은 말이 안 나와. 아니 넌 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냐? 이러고 앉았다니까. 자기 아들은 저희 친정에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말을 나한테 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게 없나 봐요. 저는 또 다른 엄마들처럼 산후조리원에도 못 가봤고요. 우울증도 너무 심하게 와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? 당시 정확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래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하지. 이 말을 실실 웃으면서 하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. 뭐 결국 다 집할 집권이다. 아직 이혼 안 하고 너 뭐하냐 미친 거냐 등등등. 이런 비난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소송하려고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계약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. 이제 3개월 남았죠. 그래서 그때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갈 거예요. 시댁에서는 항상 그래요. 너희 둘 다 똑같다. 젊음이 무기여. 이런 소리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전에 남편이랑 살기 너무 힘들고 싫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애는 엄마가 와야지. 애 두고 도망가는 거 아니다. 이런 소리만 반복했었는데 저는요. 애를 두고 간다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. 무조건 제가 키울 건데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싶더라니까요. 뭐 이러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?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는 남편. 이 새끼가 제일 큰 문제인 거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계속 살면서 시가 식구들을 겪어보니까 남편 인간이 왜 이따위로 자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리고 시댁에는 삐또 있는데 저 처음에 전혀 몰랐고요. 결혼은 한참 뒤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. 허... 이제 정말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딱 하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. 이거 너무 듣고 싶어요. 긴 하소연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. 너 뭐 시아버지랑 결혼했습니까? 네 남편이 문제고 네 눈깔이 썩어가지고 이런 꼬라지가 낳은 건데 왜 기승전 시아버지 탓을 하고 난리야? 아니 시아버지가 뭐 결혼하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나? 분노의 방향을 이상한 곳으로 향하고 있네. 이혼을 하면 그냥 하는 거지. 뭐 시아버지랑 합의를 봐야 사과를 봐야 뭐... 그래야 이혼이 되는 건가? 이해가 안 되는 아줌마네. 아니 설마 너 사과받으면 남편이랑 계속 살 겁니까? 야 니들끼리 재미보다 아이 생겨서 결혼한 거 아니야? 그런데 왜 시아버지 탓을 해? 누가 보면 칼 들고 협박이라도 한 줄 알겠다. 사과를 받고 싶으면 네 남편한테나 받으세요. 너를 믿고 결혼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딴 거냐 이렇게 화내고 사과받으라고. 니네 시부모는 본인들 아들이 가정이 될 능력도 없는 그런 개한심한 인형인간이라는 걸 처음부터 다 알았을 거고 그런 놈이 사고 차가지고 결혼까지 하니까 얼마나 한심했겠냐고. 너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 원망을 할 거면 네 남편 원망이라 해라 이거야. 미친 건가? 아니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결혼했으면서 왜 시아버지한테 사과를 하라고 난리요? 결혼도 예언도 니들 둘이 알아서 할 일인 거 모르냐? 애들이요? 선택도 후회도 헤어즄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. 그리고 시댁에 뭐 돈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형편 안되면 당연히 못 도와주는 거지. 왜 이렇게 당당해?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친정이랑 시댁에 전화 걸어가지고 대신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만큼 개멍청한 인간이 없지. 뭔데? 너희들은 뭐 부모한테 먼저 물어보고 만나냐? 개멍청한 남이새 인생에 너무나 뻔뻔한 결말이죠. 집 계약 3개월 남았다고?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편이 어떻게든 화해하자고 하면 너는 할 거고 그렇게 한 내년 5월 정도 됐을 때 둘째까지 생기면 남편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. 이제라 하겠지 뻔해. 솔직히 말해봐. 너도 지금 내심 남은 계약 기간 그 사이에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. 직업도 없는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혼자 임신이나 하고. 이런 결말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냐고. 안 그래요? 뭐?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겼다고? 이엔병.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합체도 안 했는데 생겼다 이거야? 그랬는데도 생겼다면 내가 네 말 인정할게. 저기요 아줌마. 너 지금 진짜 웃기는 거 알아요? 누가 보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 애라도 낳은 줄 알겠네. 아이고. 등신같은 우리 아들 네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왜 네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? 안 그래? 까까까까까까까. 추가.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아버지한테 기분 나쁜 건 다른 게 아니고 당신 아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감만 하면서 2차 가위를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. 아니 남이야? 자기 아들이잖아. 물론 제 남편이 제일 잘못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남편한테는 최소 사과라도 받았거든요. 근데 시아버지 당신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다 이거예요. 여하튼 소송 때문에 변호사랑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남편의 폭행과 무능욕으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고요. 또 시아버지도 마찬가지.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들었어요. 유책 사유. 소송 걸 거야. 유재로냐라. 저는 시댁에서 지원 안 해줬다고 뭐라 한 적 없어요. 글 똑바로 읽으세요. 그냥 당신 아들이 폭행한 걸 알면서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라. 이러는 게 기분 그지 같다는 거야. 또 돈 맡겨놓은 거 있냐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남편은 저한테 2천만 원 정도 빚졌고요. 생활비 빼고 2천만 원이야. 아직까지 갚을 능력이 생각이 아예 없어요. 그리고 올해 시댁에서 아는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 저희 남편한테 경기도에 있는 어떤 공장? 거기를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일하라고. 이때 면접 갈 때 교통비랑 옷 등등 또 달에 120만 원이나 뜯어갔으면서 소개비로 뜯어갔나 봅니다. 또 숙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돈이 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시댁에서는 분명히 기숙사가 있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없더라 이거야. 그랬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받아내라 이래가지고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해서 제 돈만 날렸습니다. 이래가지고 돈 다 받아 먹었는데 일을 안 했나 봅니다.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돈만 쳐 날려먹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. 조금 더 있어요. 댓글 1번 내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혼소송 100% 개빵이다. 절대로 이혼 안 해 이 사람은. 내가 잘 알지.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. 왜 그러겠어요. 다른 거 없어요. 아직 그냥 덜 차 맞아서 그런가요. 님 변호사 만나고 온 거 맞아요? 겨우 저 정도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한 걸 기여한 게 인정이 된다고? 그 변호사가 양같이 사기꾼이야? 아니면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야. 만약 이게 진짜라면 다른 변호사 알아보세요. 그 새끼 사기꾼이니까. 남편한테 맞은 거 대신 사과 안 하고 편 안 들어줬다고 시부모가 혼인 파탄에 기여를 했다. 말이야 똥이야. 정말 미쳤구나. 아줌마 저번에 맘카페에 이 글 올린 적 있죠. 남편이 취직한다고 돈만 뜯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고. 보니까 이혼할 생각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사세요. 글만 적다가 세월 다 가겠다. 그랬으니 죄송한데 저는 맘카페에 자체를 안 해요. 아줌마. 아니 그리고 누가 이혼 안 한대요? 이혼할 생각이 있으니까 변호사 만나는 거라 생각은 안 해봐요? 머리가 없어? 뭐 변호사 만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.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하세요. 상대방 부모까지 심불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봐. 시아버지가 과거에 동업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심불자예요 어차피. 바로 어제였지 그 무직자랑 동거를 무려 3년이나 했던 그 개똥 멍청이 여자애 하나 있었는데 혹시 걔 네 동생 아니냐? 너희 둘이 똑같은데? 어제 걔죠. 까깝하니 까깝하니 어제 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 뭐 임신을 했다니까 임신했으니까 직업이 당장은 없어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개펄씨 나는 이해 못하겠다.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